자 이제 오늘 시작은 우리가 금리라는 것이 삶의 모든 부분에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 다 영향을 미치고 현재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오름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리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간밤에 들어온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오름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매달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하는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초미의 관심이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변환에 따라가지고 미국의 연준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정책이 크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물가가 끊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원래 계획대로 미국의 연준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도 그것에 맞춰서 자본 유출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금리 오름세 추세에 동조할 수밖에 없으면 이제 뭐 가계부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이제 10월 달에 미국의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다소 진정된 그런 것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 이렇게 된다면은 연방준비위원회의 고금리가 약간 숨을 고르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간밤에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의 주식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면 끝나겠네요. 자 관련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 하회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이란 거죠. 7.7%포인트. 심의실리는 미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론. 올해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7.7%를 기록했고 상승폭으로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작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정보죠. 시장 예상치가 7.9%로 했는데 7.9%보다도 0.2%포인트 이렇게 하회한 그런 수치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기대 이상의 물가 상승이 냉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오름세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이렇게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에서도 대장주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주 이런 것들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 계속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폭동을 했습니다. 간밤에 거의 한 220달러 수준 이하까지 떨어졌는데 아주 폭동을 대부분 주식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걸 또 대대적으로 미국의 각종 매체들이 다우가 1000포인트를 그냥 급상승했다. 가장 큰 2020년 이래로 가장 큰 그런 주가 오른 행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 같은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동안 주식을 팔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주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팽팽하게 두 가지가 맞서겠죠. 미 연준이 금리 오름세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지 않고 조금 낮출, 좀 천천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살 거고. 그렇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그냥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0.75%포인트 정도를 한 두 번 정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을 이번 기회에 아주 파는 거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게 되면 미 연방준비제도가 주의깊게 들여다보는 건원물가 상승률도 건원물가 상승률은 예를 들면 음식료라든지 그런 에너지 가격처럼 좀 가격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월세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포함한 건원, 영어로는 코아라는 표현을 써두고 건원물가 지수도 0.6%보다도 줄어든 시장이 예상했던 0.6%보다 줄어든 0.3%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전체적으로 다 압축하게 되면 미 연준의 그런 고금리 정책에 약발이 먹혀들어가 가지고 그동안 오름세를 지속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런 유리 조금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미 연준이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우리 함께 호재죠. 그래서 이제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금리 오름세 주체가 좀 추춤할 것인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뭐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한번 물어보면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이 연방준비제도 혹은 위원회라고 그렇게 하죠.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이 소위 그 패드라는 그런 조직의 가장 큰 그런 존재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금리를 올려가지고 금리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거나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주식시장이 엄청난 뭐죠 시가총액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연방준비위원회의 위원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오로지 뭐가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니까 물가를 확실히 잡는 거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런 정책 목표가 일단 일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그런 어떤 악몽을 갖고 있을 겁니다. 금리를 올리다가 적정한 수준에서 좀 약효가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판단해가지고 그때 금리를 올리는 그런 정책 방향을 좀 수정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항상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 이런 데 대한 악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리를 세게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부작용으로 소위 불황, 경기 침체가 오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 연준이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야겠지만 그때도 완연히 꺾이면 모를까 현재 상황에서 방향선회를 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이지 않는다.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미국의 이런 새벽에 주식시장을 한번 보면서 이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기는 좋은데 하루 만에 그냥 주가가 넘어오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판단들이 다 여러분들 뭐죠? 돈을 잃고 돈을 버는 부분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시면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작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처럼 보인다. 미 연준이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부터 물러날 여지를 줬다. 블룸버거도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물가 상승이 약화되면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여지가 생겼다. 이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런 여지가 생겼지만 과연 그들이 시장의 기대대로 그렇게 행동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어제 이제 한국의 그런 환율이 상당 부분 한 50원 정도 이상 정도 떨어져 가지고 1360원대 정도로 내려 앉은 것은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현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는 가능성을 갖고 금리 정책 방향을 미 연준이 선회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뭐 주식을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분이 이런 기사를 보고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미루다가 혼줄이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정없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막 금리가 올랐을 때 주식을 산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져요. 금리 인상을 미루다가 혼줄을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정없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 봅니다. 네이버님이네요. 이분 의견에 저는 상당 부분 동조한다 그렇게 봅니다. 지식시Look 한글자막 by 한효주